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다뤘던 tkinter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들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는 이것까지 구현을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던 것들을 이제 불러와서 tkinter로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와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별도의 클래스 파일들로 만들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별도로 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기능들을 이제 이렇게 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값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뷰어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하고 이제 동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멤버 테이블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클래스 파일들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것을 이제 호출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에 들어갈 그 테이그 우리가 창이죠 예 창에 대한 레이블과 제목과 그 다음에 이제 요 크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부터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판다스의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엑셀 파일들을 가져온다거나 csv 파일들을 가져올 때는 요 판다스의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오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트리 뷰어라고 하는 요 tkinter의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될 겁니다 트리 뷰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 엑셀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올 때는 트리뷰가 제일 적합하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로그 분석들을 하겠다거나 그렇게 웹 서비스의 모든 정보들을 가져올 때도 이제 트리 뷰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뒤에 요것을 이제 붙여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전에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붙이게 될 건데 이 붙일 때 사용하는 옵션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큐멘트 보시면 되는데 이 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tk.boss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채운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빈 공간들을 모두 채우는 이런 형식들을 이제 tk.boss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pand true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요것을 이제 크기를 이렇게 치죠 이렇게 바꾸죠 그랬을 때 요 안에 있는 요 테이블의 트리 뷰죠 그 다음으로 같이 거기에 맞게 비율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들이 바로 요거 expand true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건데 이 데이터 쪽에서 위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 트리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컬럼 정보들인 거죠 얘는 이제 별도의 이제 저희가 엑셀 파일에 있는 간에들 그 인덱스 번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데이터 중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컬럼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컬럼 트리뷰에 있는 컬럼 정보들을 이제 가져왔던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왔던 엑셀의 컬럼 정보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각각의 컬럼 정보들을 가져올 때 요것을 이제 어떤 형식으로 또 가져올지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가져온다면 그냥 쭉 뿌려주시면 되는데 또 요것을 이제 센터로 맞추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 크기들이 이제 100으로 맞춰지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위드 값들이 다 100으로 이제 맞춰져서 가져옵니다 얘는 이제 별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요거 같은 거 핸딩 같은 경우에 컬럼 정보에 있는 요 정보들 중에서 위에 있는 컬럼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각각 센터에다가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컬럼 있는 한마디 위에 있는 요것들을 맞춰주는 속성 정보들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볼드 채거나 아니면 색깔들을 집어넣은 하거나 이런 여러가지들을 또 속성들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가 이제 데이터들이죠 요 데이터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인털로스라고 하는 것들은 아래쪽 정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긁어오는 거죠 마지막까지 정보들이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요런 식으로 이제 인털로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뭐 레인지 값을 사용하시던 셀 값들을 사용하시던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관하고요 그래서 인덱스하고 데이터 값들을 같이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데이터의 이제 로우 정보에서 밸류 값들이죠 앞에서 제가 이제 오픈엑스 엑셀을 이용을 해서 파이썬 오픈엑스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는 것들 예제를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거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죠 그래서 로우 값의 이제 값들을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밸류 값에다가 저장을 한다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저장한 하나하나씩 저장한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트리뷰에서 인서트를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서트 정보들을 인서트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텍스트 중에다가 로우 값들을 하나하나씩 그 인덱스 값에다가 저희가 그 밸류 값들 가져왔던 것들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그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TK 인터의 트리뷰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데이터들을 입력했던 것도 만들었고 출력했던 것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들을 이제 뭐 선택을 해서 뭐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또 제어들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트리뷰의 활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